바닥이 점점 푸른색으로 변해가자 그 위에 앉아 소풍을 즐기는 시민들로 도로가 가득 찹니다. 이 영상은 지난 2010년 호주 시드니에서 열린 다리 위에 아침 식사의 모습입니다. 서울시는 사람 중심의 도시를 만들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해외에서 시도된 도심 속 소풍 이벤트를 벤치마킹해 세종대로에서 시티 피크닉을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해외 브루셀이나 시드니에서 진행했던 내용인데요. 차를 막고 도심 도로에 인재잔디를 깔고 시 외곽으로 나가지 않고도 서울 도심에서 피크닉의 즐거움을 맛볼 수 있는 그런 즐거운 경험을 시민들에게 선사하기 위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시티 피크닉은 10월 5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광화문에서 세종대로 사거리까지 550m의 도로 위에서 펼쳐집니다. 행사를 방문하는 시민들은 서울 한가운데서 가족이나 연인과 함께 가을 소풍의 기분을 만끽할 수 있습니다. 광화문 앞에는 길이 120m의 인조잔디가 깔리고 야외 도서관과 희망 나눔장터, 어린이 체험 프로그램 등이 운영될 예정입니다. 광화문 대형 무대에는 인형극 피터팬과 후크선장, 알라딘과 요술램프가 진행됩니다. 또 10월 10일 임산부의 날을 맞아 마련된 태아체험 프로그램과 태교클래식 콘서트도 있습니다. 현장 접수도 가능하지만 INI 패밀리 홈페이지에 미리 참여 신청을 하면 소풍에 필요한 돗자리와 종이모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행사가 시작되면 광화문 3거리에서 세종대로 사거리 방향의 차량 진입이 통제됩니다. 서울시는 주변의 13개 교차로와 주요 횡단보도에 경찰과 안전요원 등 100여 명을 배치해 우회도로를 안내할 계획입니다. 자세한 교통정보는 120 다상콜센터에 문의하거나 서울시 교통정보센터 홈페이지를 방문하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TBS 정지웅입니다.